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저희들 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찬양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오나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부족하오나 하나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여기서 두 번째 시간이네요. 这是第二节课.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다행인 자고 우리 집에 다행인. 표정을 밝게 아주 참으셨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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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나시는지 좀 이렇게 복습해 볼게요. 과연 상주, 어, 어, 다자 수고하실 때 상주의, 그 내용, 우리 다자 이치라 푸시하. 네, 혹시 그 전에,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이 어떻게 계신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오셨던 분, 지난주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다 오셨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좀 조감을 해 보려고 합니다. . 우리가 뭘 배웠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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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중요한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거죠? 송펑 뭐 배웠을까요? 싸이 싸이 배웠었죠? 역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었죠?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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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죠 전주 배웠어요 전주 배웠어요 전주 배웠어요 네 좋습니다 주된 내용들이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송펑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곡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곡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우리가 곡을 해석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 곡을 어떻게 제시한 이 곡을 제시한 이 곡을 이 노래에 어떤 악기가 사용되었는지 이 곡의 빠르기가 어떤 빠르기인지 이 곡의 빠르기가 어떤 빠르기인지 그리고 전주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또 간주가 있는지 간주 또 곡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곡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곡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를 하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지난주에는 주로 인도자에 대한 것들의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주로 인도자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네 주로 인도자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네 차장 인도를 하려면 물론 차장만 해서 인도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마치 예를 들면 지휘자가 주의를 할 때 모든 악기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겠죠 악기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역적인 부분이 중요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적으로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차장 인도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곡을 우리가 살펴봤죠 지난주에 두 곡을 우리가 살펴봤죠 지난주에 두 곡을 우리가 살펴봤죠 어떤 곡이었죠 빠른 곡 다 느린 곡이었는데 빠른 곡 다 느린 곡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애 그래서 너가 제일 많이 들어요 다른 곡 다른 곡은 이렇게 뭐였죠 물어보면 다 조용히 이렇게 시설을 피하시는데 다른 곡은 잘 아시는 것 같애요 곡 제목은 잘 아시는 것 같애요 근데 좋습니다 곡 제목을 안다는 거는 기억이 잘 난다는 얘기에요 내가 지난주에 어떤 찬양을 했었지 어떻게 했었지 그러한 기억들이 쌓여서 네 찬양할 때 다음에 그것들을 경험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경험이 참 중요하죠 아무리 대학교에서 기술적으로 배웠어도 인사에 들어가게 되면 인사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같이 배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있는 것과 지식과 실전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실전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봅시다 축구는 어떻게 하는 거다 공을 다룰 때는 어떻게 다루는 거다 그리고 전술은 어떻게 된다 전술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해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악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에 이러한 법칙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부분들에 이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또 각자 같은 자리에 가셔서 많이 이렇게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많은 실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실수가 쌓여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더 얘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지난주에 시거와 찬양 인도제에 대한 것들을 주로 배웠다면 오늘은 악기에 관한 것을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악기 좋아하시나요? 네 어떤 악기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세요 저도 다 좋아합니다 주로 악기를 하나씩은 다룰 줄 알면 찬양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악기를 아직 하실 줄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잘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피아노를 한 두세 달 배워보는 것도 좋고요 기타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몇 분이 계시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을 강조하는 것들은 사실을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들은 기본기를 배우게 되는데요 익숙해지면서 재미가 듣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악기에 대한 것들을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두 곡의 곡 말고 오늘은 좀 어려운 곡을 좀 다루도록 할게요. 악보를 나눠드렸죠? 네. 좀 나눠드렸죠? 이 곡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은 모르시는 분? 有不知道的人举手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혹은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셨어요? 두 분? 알겠습니다. 노래를 들려드릴 테니까 먼저 익숙해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노래를 좀 들려드릴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음악을 먼저 들어보신 분? 네. 제가 준비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좀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 만나뵙니다. 1790초 뒤에 소리 안 나오네요. 소리가 나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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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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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쉰 표가 쉰 표 부터 들어가니까 그거 들어가는 거 좀 마디마다 쉰 표 많이 있어가지고 다 쉬고 들어가니까 이 부분 너무 어려운 거 있고 그리고 아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까이 갔어요 아까 거기 신토들이 너무 가까이 갔어요 그거 되게 인상을 남았는데 그리고 트럼프 잘 맞춘 거 같아요 제가 트럼프 음성을 좋아했는지 그게 트럼프 되게 미래 역적이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처음으로 들어본 건 아닌데요 이렇게 이해하면서 악기를 특별하게 부르는데요 일단 악기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 하나 같았어요 하나 같았어요 아 하나 같았다 이렇게 하나처럼 연주하고 하나처럼 움직였다 네 중요한 얘기죠 그걸 느끼셨군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겠네 네 음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차량이 너무 좋았잖아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집중, 예배 집중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멋있고요. 비슷한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시스텐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틴고, 전체적으로 연극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을 많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악기는 하나 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마치고, 대회가 섞어 for Him이도 있습니다. 음 그렇죠 소리가 이렇게 차는 거 하고 이렇게 소리 비는 거 하고 차이가 있죠 오잉입니다. 그 소리가 다가가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리가 없죠. 뭐하는 말이야. 공동의 소리가 없죠. 소통의 소리가 없죠. 그래서 그의 그의하고는. 그의 소리가 많이 넣어. 이런 소리가 많이 넣어. 제가 듣던 그리스도 잘 들어요. 하나는 그렇게 많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소리가 들어요. 그리고 그의 이의 성대가 많이 들어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찬양할 때 힐송 팀이죠. 아주 세계적인 팀인데 어떤 이보산나라는 곡을 연주할 때 어떤 악기들이 사용됐을까요? 저희는 힐송 팀. 이게 다른 팀의 팀이 들어가면서 어떤 악기들을 연주할 때 어떤 악기들이 사용됩니다? 다이오드나 기타. 다이오드나 기타. 힐렛 기타. 엘세 기타. 베이스. 드럼. 통기타. 어쿠스틱 기타 또 있어요. 심리사이저가 있어요. 피아노말고 심리사이저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게요. 악기가 많죠. 보통 기본적인 악기가 어떻게 되죠? 피아노, 기타, 드럼, 베이스 포 리듬이라고 해요. 이 4개 악기가 포 리듬이라고 하는데 4개의 악기가 가장 기본적인 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찬양팀의 4가지 악기는 최소한 있어야지 어떤 그래도 부생을 갖춰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매 팀에 기본적인 4종, 악기, 기본적인 악기, 악기들이 사실 많죠. 6가지, 7가지의 악기들이 사용이 됐는데 굉장히 하나처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인이 없었죠? 그런데 아주 하나처럼 틀리지 않고 라이브지만 라이브 레코딩을 한 겁니다. 연주가 사실 녹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그날 상황에 따라서 녹음이 잘 안될 수도 있을 겁니다. 라이브 연습을 할 때 네. 그리고 목소리도 불안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목소리도 불안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사를 들을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은 하나씩 따로따로 녹음을 받습니다. 노래 1, 노래 2, 노래 3, 찬양인도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악기를 녹음을 받습니다. 음이 떨어지거나 음이 불안한 것은 다 이렇게 보정을 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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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이런 것도 없애고요. 그리고 소리의 그리고 베이스가 좀 부족하면 좀 올려주고 또 악기들끼리 두세 악기가 겹치는 게 있으면 그 중에서 중요한 거를 살리고 나머지는 좀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소리가 좀 더 넓고 깊고 크게 들리게 됩니다. 이 앨범은 그렇게 돼서 가공이 된 앨범입니다. 그래서 실제 라이브 사운드하고 스튜디오 사운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가공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하게 연주기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음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다룰게요. 먼저 송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송폼 지금 이게 송폼이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오셔서 다 이해하시죠? 제목이 호삼나라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음표가 있고 여기 수단과 선생님이 보이실 거예요. 75라는 게 어느 정도의 빠르게인지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75은 어느 정도 빠르게인지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정답. 일본에 이런 박자가 75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메시프로노미라는 악기를 쓰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60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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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도가 될까요? 1분 속도 60으로 연결하시면 시계없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게 60입니다. 보통 발라드가 발라드의 가장 평균적인 템포가 65에서 70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상만의 제작은 제작은 60에서 70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발라드보다 약간 업되는 이것은 비상만의 제작은 조금 더 빠르게 70도 편하고요. 좀 보시면 노래를 핸드폰으로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안 보셔야 네. 한번 좀 틀어주세요. 노래 처음에 뭐가 있을까요? 리트로가 있죠?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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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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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한글자막 when significant 진라이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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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ì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져있죠? 벌스, 크로스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져있습니다. 뭐라고 써져있죠? 이게 무슨 약자죠? 이게 뭐죠? 브리지 발음은 다르지만 브리지 브리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브리지가 어떤 느낌이에요? 곡 분위기를 약간 다른 분위기 자 여기서 브리지가, 이 부분 브리지를 지나게 되면서 여기가 크로스입니다. 그리고 전에 보시게 되면, 여기 악기 아웃이라고 써진 데가 있죠? 그리고 전에 보시게 되면, 여기 악기들이 빠지면서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악기들이 이렇게 쫙 빠지면서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악기 아웃이라고 써진 겁니다. 악기가, 그 분위기는 호산나에 집중해야 되는데, 악기들이 연축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호산나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산나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한 번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네.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노래를 다시 한 번 털어드릴 테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손범을 한 번 접어보는 거예요. 네. 그 뒤에 두 번째 장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장. 두 번째 장 보시면은, 거기에 공간이 좀 있어요. 네. 거기에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적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같이 할 테니까 들어 보세요. 이거 아까 거 맞아요? 다른 것도 있는 거 같아요. 버전이 맞아야 되는데, 버전이 이게 내가 보고서 맞춘 게 있는데, 그거랑 같이 있어요. 어떤 거, 어떤 거나 알아요. 근데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가 버전이 달라서, 이, 또한 거 같은 거 좀 찾을게요. 제동을 좀 기다려 주시죠. 어떻게 좀, 지루하시나요? 한 15분 정도 하고, 휴식 앞으로 할게요. 어, 그래요. 그냥 휴식해요.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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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5분 정도 휴식을 하고. 지금, 지금 휴식 10분 정도. 네. 가자도 휴식하는 게 아이오 같아요. 네. 잘 쉬셨어요? 네. 네. 다들 무도전이신 것 같아요. 쉬지도 않고 공부하시는 거 같아요. 가자도 16분. 네. 저 열심히 먹고 있어요. 네. 열심히 먹고 있어요. 쉬지도 않으시고. 좋습니다. 자.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번 쭉 불러봤기 때문에, 그, 노래 틀어드리고, 소통 한 번 좀 조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드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왜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 없으세요? 어,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 먼저 한 번 들을때 한 번 읽을 때 한 번 읽을 때 한 번 읽을 때 하지만 오늘 한 번 읽을 때 한 번 읽을 때 아무도 의문이 왜 이런 거에 대해 질문을 드리거나 의문을 드리거나 더 편해 편해요? 막 이렇게 편하세요? 여러분, 서로 편하게 보여줬어요 연습을 편해요 연습 편해요? 그렇죠, 그것도 있죠 처음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 다 달랐어요 어떤 분은 예배 분위기를 보셨고 악기를 보신 분도 계시고 약간 다양했는데 특정한 것만 보게 됩니다 시야가 좋습니다 음악을 듣고 이해하는 시야가 아주 부족합니다 이 곡에 어떤 악기가 들어왔고 어떤 식으로 불렀고 어떤 악기가 어떻게 연주했는지 편곡은 어떻게 했는지 전체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음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가 있어요 시야를 굉장히 넓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 멜로디만 듣고 찬양하는 것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다른 악기들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문제점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소리가 뭐가 복잡한데 지금 무엇 때문에 복잡한지 뭐 이런 부분들도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이어서 한 대로 일단 송폼을 적어보도록 할 텐데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틀어드릴게요 처음에 인트로 이런 거 적기 어려우신 분들은 AB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혹시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 제가 안 오셨어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더 체크를 해드리고 적으시면 돼요 잠깐만요 이거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이거 모르실 것 같아요 안 오신 분들은 이거 혹시 보셨어요? 적을 때 인트로라고 다 적으시지 마시고 전주는 인이라고 적으시고요 1절, 2절, 3절, 4절 이런 거는 A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으시면 AB에 1절은 1 2절은 A, B에 2 이렇게 작게 글씨 혹시나, 주거 1, A, E, A, R 그 다음에 코러스, 이거는 후렴이죠? 코러스는 부거의 뜻이죠?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B를 적으시면 되고요 브릿지는 C 적으시면 되고요 고음을 C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 악보드를 보면 A, B, C, D, E, F, G로 섹션을 다 나눠져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인터 루트는 간주를 뜻하는데 인터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료는 아웃트로는 그냥 아웃 이거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많이 적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노래 틀어드릴게요 이제 노래 틀어드릴게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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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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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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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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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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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였습니다. libre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기타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빠져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연주할 수 있겠죠 약간 중간음역대 지금 낮에는 음치지 않았잖아요 아니면 기타가 중간음역대를 많이 치면 이런 식으로 위에 음역대만 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냐면 중간에 지금 다른 악기들이 다 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음역대를 다 내가 쳤을 때랑 아니면 중간만 칠 때랑 위에 음역대 칠 때랑 멜로디도 느낌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연주해야지 지금 내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지 이런 거 알아야죠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어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하네요 이거를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모든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근데 영어입니다 저도 여기서 봤을 때 내가 한번 볼게요 kat 이 분은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앨범도 많이 내신 폴 갈롯이라는 분인데 이 분은 찬양 인도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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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연주자들이 많이 연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연주가 부족했어요 너무 깨끗하죠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부분을 공부를 해야겠죠 드럼이 들어오는 것까지 이제 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의 rhythm, 너의 everything 너의 chords, 너의 melody 너의 노력, 너의 노력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as soon as you start adding other instruments then I begin to pull back as a guitar player keyboard player instead of having to be real busy you know, like a you know, guys that are used to in a traditional church setting many times are used to having to play all the bass, all the accompaniment up here but to learn how to pull back as you add more players so as you add more players each player reduces the amount of activity that they're playing with so that's one thing that's happening another thing that's happening is picture on your stereo you have the bass, the mid-range, and the treble okay, now a lot of times when a guitar player is playing the chords that we saw a keyboardist many times will end up playing in that same octave range like in this mid-range area so let's see that as the bass player plays down here the guitars, I'm kind of in the mid-range and just go ahead Jason, play like in more of the mid-range instead of playing there see him and I are already we're like in the same place and there's nobody up here up high so watch, I'm gonna go up high since I, since he's there I'm gonna go up high here we go you hear that? you hear how that spreads out the sound a little bit? now I'm gonna switch with him I'm gonna go down low in the mid-range the keyboard player is gonna go up high you hear that? I'm trying to feel that I don't know what a difference that makes and that's good music that's good music is when you're paying attention to the separation, the bass, the mids, the treble and when each player is kind of playing off each other being sensitive, not trying to be a hawk oh yeah, well I'm gonna be I'm gonna play more and I'm gonna be busier than you three and even though the bar like it could potentially freak got some of the people in our church we're gonna take this step and add a drummer which is what we did many years ago that was like a big deal and some people freaked out but you know this guy Carl he's got a good heart and he's not gonna come in the first day and just blow people away you know we're gonna kind of like slowly move into this thing I know some of you are in the midst of a transition you come from a very traditional church and you're transitioning from sort of more traditional to more of a contemporary or more modern setting or style so here's what happens when we add some rhythm again as soon as we add some rhythm I can back off as a guitar player from having to keep that thing going the message We start with the change In fact, it is even more wrath in this moment a bit rebuild it would have been a turn in a rhythm because So it will change It will change it might 베이스와 드럼이 대부분의 리듬을 담당하게 되요. 베이스와 드럼이 같은 리듬을 연출하게 되요. 베이스와 드럼이 같은 리듬을 연출하게 되요. 베이스와 드럼이 대부분의 리듬을 연출하게 되요. 드럼이 바라보다는 극복을 연출하게 되요. 마사지와 드럼이 대부분의 리듬을 연출하게 되요. 다음날은 차옥을 연출하게 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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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면 연습할 때 확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안되시면 예배할 때 불안하고 헤매게 돼요. 그래서 익숙해야 됩니다. 소품에. 예배할 때는 피아노 주제가 예배할 때 인도자에게 집중하세요. 예배할 때 인도자가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예배하는 걸 아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지. 지금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 1절 2절 연주하는 것처럼 차분한 분위기인지. 아니면 우리의 연주자들과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어와 연주자들의 소리를 듣고 연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연주자들과 연주자들과 연주자들의 소리를 듣고 연주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경 써야 되는 것, 피아노 연주자가 들어야 하는 것, 신어소리, 특히 신경 써야 하는 것, 피아노 연주자가 들어야 하는 것, 신어소리, 그 다음에 어쿠스틱 기타가 나왔어요. 똑같구요. 소품을 파악해야 겠구요. 인도자에게 집중해야 겠습니다. 예배 흐름을 알아야 겠구요. 이건 모든 연주자에게 다 동일하는. 마찬가지로 싱어와 연주자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연주를 해야 되요. 기타 연주자가 들어야 되는 소리들. 기타의 연소, 기타 연출, 싱어와 피아노. 그리고 이 노래와 강친의 소리. 주로 집중해서 들으시구요. 드럼이 빠졌는데 드럼도 신경을 써야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고 내가 기타를 연주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건 각자의 역할 자기가 맡은 존업을 자 베이스 기타 베이스 기타를 입고 예배할 때 인도자에게 집중해야겠죠 네 똑같고요 자 중요한 건 연주할 때 드럼과 함께 베이스 기타 음악의 뼈같아 뼈대 역할 베이스와 드럼 베이스가 드럼의 뼈같아요 건물의 기준같아요 음악을 하나씩 쌓아나게 하는데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베이스 연주자는 드럼 연주자하고 같이 호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이스와 좌측의 후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이스 음이 낮에는 음이 있지만 줄이 4개잖아요 베이스는 4개가 있는데 더 많은 것도 있지만 아주 낮에는 음 부터 중간음역 때 베이스 음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의 높낮이에 주의해야 되겠고 박자와 코드에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파이즈와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신디사이즈입니다 이게 이게 신디사이즈입니다 사실 신디사이즈하고 키보드가 있는데 신디하고 키보드가 있어요 이런 신디가 있고 키보드가 또 있어요 악기 종료 중에 키보드는 키보드 안에 있는 소리를 조정을 할 수 없어요 키보드는 키보드 안에 있는 내장된 소리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신디는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신디에서 낼 수 있는 소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스트링하고 브라스라고 써져 있죠 스트링이 뭐라고요? 스트링이 이렇게 현악기,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관연 바라키 그리고 이렇게 브라스, 이렇게 나팔 같은 것들 이런 소리들을 담당할 수 있어요 여기 밑에 주의사항인데 스트링을 연주할 때 피아노와 싱고를 주로 듣고 브라스 연주할 때 리듬기타나 리듬섹션에 주의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렉기타 일렉기타 다른 것들은 다 똑같고요 일렉기타, 일렉은 중간음역대 악기예요 일렉기타는 중인 부분 그래서 신호하고도 겹칠 수 있고 피아노하고도 겹칠 수 있고 중간 중요한음역대라서 다른 악기들하고 겹칠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렉기타랑 연주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음악도 같이 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일렉기타가 너무 많이 담당하면 음악이 너무 많이 담당할 수 있어요 네, 그걸 좀 주의해야 되고요 아, 또 있는데 악기 음색이 아주 다양하고 악기의 소리가 분위기를 아주 좌우합니다 분위기를 아주 결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데 아주 많아요 뭐 임팩터를 사용해서도 연주하고 뒤에 또 백킹 연주라는 게 있고요 코드만 연주하는 솔로를 할 수도 있고 볼륨 페달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연주 방식이 있는데 그 국내 한국의 예배음악은 한국의 예배음악은 여기 모든 락이 많아요 네, 드럼은 드럼은 베이스 연주자하고 아주 뼈대왕이기 때문에 베이스 연주자하고 호흡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드럼이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아주 다이나믹함이 아주 이렇게 많이 제일 중요하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리듬하기 때문에 박자가 제일 중요하죠 리듬하기 때문에 박자가 제일 중요하죠 안정된 박자로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죠 파이즈가 제일 중요하죠 드럼은 두 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더 많은데요 사실은 더 많은데요 어쿠스틱 드럼 그냥 이런 생 통드럼이라고 그러고요 어쿠스틱 드럼이 있고 일렉트리크 드럼, 전자드럼이 있어요 전자드럼이 있어요 전자드럼 전자드럼이 있어요 전자드레이트 전자드러그 네, 이제 사운드 엔진저링인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 전에 지금 악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 악기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악기와 송폼에 대해서 지금 다 다뤄봤는데요. 이 곡을 가지고 각 악기별로 어떻게 연주하는지 그걸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음, 노래 부모님을 들어보세요. 드럼이 들어오고 있죠? 드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떤 악기가 들어왔죠? 그리고 다른 악기 소리 또 들리나요? 아이씨 뒤가 없이 다 죽어 1-2-5 베이스 잘 들어보세요 뒤에 보면 안 들려요, 잘 안 들리는데 패드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패드는 어떤 소리인지 들려드릴게요 패드라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패드입니다 이런 소리가 있다는 얘기에요 안 들리지만 이런 소리가 있음으로써 존재감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소리를 이렇게 감싸주게 됩니다 그래서 패드도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히 베이스가 어떻게 연주하고 있죠? 베이스 연주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베이스 연주가 베이스 연주가 이어산스 이렇게 네 박자가 있는데 한마디에 그 한 박자에 네 번을 연출을 해요.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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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이거를 음악에서 16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박을 4개씩 그러니까 4박에 16번을 연출하기 때문에 16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16비트로 지금 연출을 하고 있고요. 드럼이 또 연출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탁탁탁 뭐 이런 소리 들리세요? 틱틱틱 탁 틱틱틱 탁 뭐 이런 소리 있죠? 나무로 이렇게 때리는 소리 같은 소리 이런 소리 베이스가 빠졌다 노래에 비해는 페이스가 들어왔죠? 베이스가 두 눈물이 치나요? 베이스가 엿조 안하고 있죠? 베이스가 wishing 베이스 있어 베이스 들어 올게요 베이스 들어와 보세요 이걸 진짜 해도 돼 People will see Hos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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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악기들이 잘라서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악기별로 연주를 하고 있는지 먼저 드럼 연주 발매 적은 귀염 questioning 그래도 사연출 드럼이 굉장히 이 그룹을 많이, 그룹을 많이, 그룹을 많이 믿으면 You can see the feeling of glory Coming on the ground in the night You wanna see, you wanna see I see the feeling of mercy I should know all I say You wanna see, you wanna see You wanna see, you wanna see You wanna see, you wanna see I should know all I say I should know all I say I should know all I say You wanna see, you wanna see I should know all I say I should know all I say You wanna see, you wanna see You wanna see I should know all I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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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는 넘치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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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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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딜레이라고 하는데요. 딜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메트롬 템포가 75잖아요. 75에 맞게 세팅을 하고 딱 치면 박자에 맞게 찍 찍 찍 찍 찍 찍 찍 찍 찍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반복적으로 소리나게 됩니다. 그런 딜레이를 잘 활용하면 실속에서는 이런 좀 깊이감이 있는 이런 공감감이 있고 깊이감이 있는 소리들을 맡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내용들이 이제 악기 연주, 송폼과 악기 연주, 그리고 팝주 거기에 대해서 오늘 총체적으로 좀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드럼을 쳤는데 드럼의 리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리듬이 있다고 했을 때 실송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리듬의 느낌으로 쳤을 때 베이스도 둥 둥 둥 땅 둥 둥 둥 땅 이렇게 베이스의 드럼 소리 베이스 드럼 소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리듬이라고 했을 때 베이스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연출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둥 닥 둥 둥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베이스 소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불소리가 아니구나 도와달라 이것은 그렇죠? 한글자막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보겠습니다. 이해를 좀 더 원하는 것이 최적이야. 파란색을 맞추 1918, 양반이 여전히 해서 여전히 생일을 meine acting 여전히 생일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베이스도 베이스드람하고 같이 연주를 해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베이스도 이렇게 퀵소리하고 같이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음악의 리듬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베이스 연주자가 자기 마음대로 치고 드럼 또 드럼 쿵쿵쿵 딱 자기 마음대로 치게 되면 그 합주가 될 수가 없어요. 리듬이 자체가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신디사이저 음색 중에서 브라스 아니면 스트링, 패드 이런 소리들이 있었는데 스트링 소리하고 패드 소리하고 또 브라스 소리 이런 것들을 들려드릴게요. 아까 패드는 이런 소리였고요. 무슨 소리가 있어요. 이런 소리가 패드고요. 좀 감싸는 소리죠 이런 소리들이구요 스트링은 스트링 이런 소리가 스트링입니다 현악기 소리들 브라스 소리는 이런 소리들 있죠 나팔 소리들 뭐 이런 소리들 뭐 이런 약간 힘있는 악기들 할 때 이런 브라스 소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신디사이저는 약간 이런 분위기나 Fx 그런 약간 효과음 같은 소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구요 뭐 이거 Fx같은 소리들이 이런 소리들도 이런 소리들도 낼 수가 있구요 뭐 이런 포쿠션같은 것도 이런데 넣을 수 있겠지요 뭐 이런 소리들xt 여러가지 소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정리를 좀 제가 준비한 내용은 거의 다 했는데 이런 내용이 편곡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주의깊게 보지 않으셨던 악기들이나 소리들이 있었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넓게 보고 좀 크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넓게 보면서도 또 들어가서 깊게 볼 수 있게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음성 때 음역 때 음역 때 음역 때 음역 때 음역 때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여기 읽고, 하이클인. 네, 학교에서 보도스스는 1분 3.4초 정도 그리고 전처의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전처의 전처의 영역도 모든 전처의 전처의 전처 전처의 전처 모두 전처의 전처의 전처 이것은 제가 일을 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것은 일을 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것은 일을 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람의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을 이렇게 나중에부터 소리를 내주는 건데 이것이 아주 고음 올라가면 뒤를 상할 수 있으니까 귀를 막아주셔야 될까요? 이거는 45Hz부터 재생을 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것은 35Hz부터 재생을 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10Hz 60Hz 계속 같은 거예요? 계속 같은 거 사세요 35Hz 100Hz 이게 1Hz입니다 이게 남자 음역대춤 음역대고요 이게 여성 보컬의 높은 음역대춤 음역대 이게女생唱高音의 특징 믹서에서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좀 많이 자세히는 아니어도 좀 할 수 있어요 이런 믹서를 통해서 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보여줄 게 있는 거 같아요 또 보여줄 게 있는 거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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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어때요? 역류하죠? 그래서 이런 악기 연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간에 갔을 때 이 공간이 너무 좋지 않다 이러면 교회에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다 소리 흡음천을 잡으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특성 경제 기간을 사용하는 모습을 드립니다 이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의 숲을 주기 위해서는 Umm material가 안 좋아요 저희 교회의 숲을 위해 이해한다면 우리 교회의 숲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뭐야,rust del used by book. 공간이 좋지 않으면 좋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공간이 좋은 소리인지 안 좋은 소리인지 아는 방법은 먼저 잔향이 얼마나 긴가? 너무 많이 울리면 명룡하지 않습니다. 음역대에 대해서 소리 들려드렸고, 그런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공간이 좋지 않습니다. 공간이 좋지 않습니다.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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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공간이 좋지 않습니다. 음역대에 대해서는 공간이 좋습니다. 음역대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주판소 지금, 피아노. 음역대가 나오죠? 자 보세요. 아, 소리가 오는 소리입니다. 제가하다 보면 풀러도 해 Rend Awayído Jordan Now. 이게 프로죠? 밥을 om ID를 해야 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위에가 고음이고 밑에가 낮은 음이에요. 위에서부터 낮은 음의 뒤로 내려가는데 440Hz 아세요? 440Hz가 무슨 음이죠? A키, 라, 라음이 440Hz죠? 인터넷 같은데 찾아보시면 건반마다 어떤Hz를 가지고 있는지 음에 따라서Hz를 가지고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왕산 차조, 그리고 여기 화면의 표, 여기 화면, 엔지니어들이 쓰는데 그런걸 보셔도 되고 이것은 아날라이저라는건데 소리를 분석해 주는 겁니다. 선생님 분실에 있는 런치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을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면 인터넷에서 어떻게 해야 하죠? 자세히 공부하고 싶네요. 뭐를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세요? 일단 그 반주에 대한거 합주? 앙상부에요. 일단 오늘 뭐 한걸 우선 P, R, R,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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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회의에서 뭘 들어가야 시합을 할 수 있을까. 다운받을 수 있어요? 아까 그거 음역에 나오는 거. 아까 음역 때? 그거 다운받을 수 있는 표. 그럼 제가 촬영팀에 올려드릴게요. 그 헤르즈에 관심이 많으셨네요. 엔지니어가 되고 싶으세요. 제가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제가 올려드릴게요.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나오는 기타나 트럼이나 자료들. 과자 있는 트존들이. 영상이에요? 영상? 그것도 제가 쿠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진은. 감사합니다. 올려드릴게요. 내용들을. 제가 문을 드러내겠습니다. 저 모르겠어요. 만약에 им이. 지코드하고 지투코드. 또 같이 치는거에요? 아. 지코드하고 지투코드하고. 만약에 기타가 지투코드하고. 지코드하고 지투코드. 두 개가 같이 연주할 때 두 번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피아노가 G2 같이 집회는 없을까 그냥 G를 잡으면 기타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건 크게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베이스가 있을 때 기타가 위줄 쳐야 되냐고요? 네. 취소되면. 베이스. 베이스는 코드를 잡을 때 밑에 베이스 코드가 있고 위에 기타 코드가 있잖아요. 베이스는 베이스 코드를 연출하면 되고 기타도 연출할 때 베이스 음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데 베이스 연주자는 그냥 베이스 음을 연출하면 되고 기타는 왜 이렇게 있고 나머지 피아노도 마찬가지 그렇게 연출하면 돼요. 그리고 피아노하고 기타하고 연출했을 때 약간 원하던 느낌이 아니다. 그러면 같이 연출해보고 빠져도 보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더 많이 되겠죠. 많이 물어보세요. 사연팀 연습할 때 간단하게 연습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한 곡을 정해서 쉬운 곡을 정해서 쉬운 곡부터 가지고 있어요. 쉬운 곡, 느린 곡. 왜냐하면 연주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주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약간 프로 수준의 연주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소화할 수 있는 정도 약간 높은 수준이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맞춰보는 게 가장 좋고 카피를 해서 똑같이 치는 거죠. 그리고 리듬을 정하고 드럼 먼저 연출하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 치고 거기다가 베이스 연주자가 계속 치고 거기다가 피아노가 들어갔거든요. 중간음역대로 네가 이 안에서만 연주를 해라. 그리고 보통 리듬 연주만 해라. 사기트로 쳐라. 이열산스 둥 이열산스 둥 이런 식으로 기타 코드를 잡아주면 위에서 기타가 또 한 번 엎혀주고 이런 식으로 쌓아가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더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코드만 쳐도 이런 소화할 수 있어요? 코드 위주로 연습을 하십시오. 코드하고 리듬에 주의하고 멜로디는 빼고 그리고 너무 많이 치지 않도록 그리고 피아노가 연습할 때도 비트를 정해서 4번만 칠 건지 아니면 아르페지오로 그냥 위에 음역대만 이렇게 이렇게 살짝살짝 쳐줄게요. 그런 것을 저만 쳐줄게요. 또? 아이오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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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에 걸쳐서 많은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사용되게 할 수 없어서 사용되게 할 수 없어서 사용되게 할 수 없어서 사용되게 할 수 없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합니다. 아이오 예수의 기도는 민지와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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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